쇼핑도 온라인이 대세인 비드면 시대 혹시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해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온라인 판매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서울대 출신 현직 23년차 빅3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판매 유통 전문가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갈아 넣은 온라인 판매 최신 실전 기본사업 비드면 시대 따라하면 돈 버는 왕투부 온라인 판매 사관학교 네이버 베스트셀러 공식 인증을 받고 교보문고 BS24 경제경영 분야 12주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저자 윤호연이 초보자 분들을 위해 사업자 등록,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통신 판매 업신고 사업자 카드 만들기, 택배사 계약, 상품 선정하기, 위탁 판매, 사회 판매 상품 소식 루트 찾기, 상품 노출과 구매 전환을 위한 핵심 포인트 블로그 마켓, 인스타그램 마켓, 커뮤니티 판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온라인 셀러 지원 프로그램 코스트코 구매대행, 쿠팡 파트너스, 네이버 쇼핑린도, 해외 구매대행 초보셀러에게 유용한 필수 프로그램 및 사이트, 도매 판매, 판매, 사기 고객 공략하기,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용 노하우, 카카오 스토리 채널 공동구매, 네이버 밴드 공동구매, 모바일 어플 공동구매, 라이브 커머스, 특가들, 성장 전략까지, 온라인 판매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회원 수 5만명의 네이버 최대 유통 노하우 카페, 유통 노하우 연구회, 저자 직강과 5개월간 1대1 무제한 개인 코칭을 제공하는 온라인 판매 사관학교 운영자, 유노연의 친절한 야심자, 비드면 시대, 따라하면 돈 버는 왕초보 온라인 판매 사관학교